보디빌더 녹취록 파문입니다.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요. 전직 보디빌더 출신 남성이 차를 빼달라라고 요구하는 여성,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당초 전 보디빌더인 남성 B씨는요. 자신과 임신한 아내도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해서 경찰은 상반폭행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B씨의 폭행으로 30대 여성 A씨,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. 하지만 공개된 녹취록에는요.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녹음이 됐는데,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라고 녹음된 것이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던 전직 보디빌더의 주장과는 다른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24일 한 매체는요. 15초 분량의 굉장히 짧은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,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A씨가 도와주세요 라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. 그러자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이 경찰 불러,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라고 말한 것이 녹음이 된 겁니다.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. 일단 경찰 관계자는 폭행으로 휘두른 B씨가 현재까지도 쌍방폭행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친 뒤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